매매 시세부터 공인중개사 정보까지 필요한 정보는 투명하게 선량한 집주인을 위한 인증까지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의 안심전세 앱으로 확인하세요 집주인 정보조회 임차인의 경우 임차인 정보와 조회 대상 임대인 정보를 입력하고 개인정보 제공 동의 후 임대인에게 조회 요청하기 버튼을 누르면 집주인은 정보제공 동의 및 본인 인증 후 집주인 본인의 보증금지 조회 결과를 확인하고 임차인에게 전송할 수 있습니다 악성 임대인 이력, 보증금지 이력, 세금 체납 여부도 확인할 수 있어 전세계약 시에 임차인의 보증금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임대인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허그 보증사고 이력, 체납 사실이 없다면 보증가입 가능한 확인 번호가 발급되고 확인 번호를 임차인에게 제공하여 전세보증가입이 가능한 임대인임을 알릴 수 있습니다 허그 전세보증에 가입했던 임대인 중 일정 기준을 충족한 임대인들은 안심임대인 인증서를 발급해 신뢰받는 전세거래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해 드립니다 우리의 보금자리! 허그의 안심잔세의 비점령으로 안전하게 선택하세요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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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